오늘 차량은 아우디 A6 입니다 아우디 A6 지금 상담 전에 차량 입고 되자마자 기술대표랑 같이 테스트잭 나왔습니다 차량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 신호에서 체인지에서 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착 전에 지금 테스트잭을 하고 있는건데 차량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모터브로인지에 차가 입구가 되면 일단 장착 전에 테스트재행을 1차적으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장착 이후에 저희가 한번 하고 변화된 것을 그대로 느낀 대로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3차적으로 고객이 운전을 하고 차량 변화값을 느껴보도록 하고 나서 이제 차량을 인도해 드리거든요 1,800, 1,800, 1,800, 2,000 전 1,800, 1,900 그 다음에 거의 2,000에서 지금 기하 변속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인턴해서 기술대표가 한번 타보고 들어가서 상담 이후에 일단 전화 주셨을 때는 고스트 알파 100이 8장만 하고 싶다 예전에 오셨을 때는 이 차량이 아니었고 다른 차량에다가 저희 탐 포인트 하나만 하고도 효과를 느끼셨던 분인데요 일단 바꿔서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 때문에 밟아볼수도 없어요 모르겠다 afterward custom 여기 포udo 네불 이건 Cons люде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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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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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